반갑습니다. 메림역사문화TV입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그 영상보다 급하게 나가야 될 울릉도 영상을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울릉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문제를 좀 상기시킬 수 있는 사건 하나가 터져가지고 KBS 뉴스 라든지 언론 보도에 울릉도 관련된 내용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용이 없고요. 그냥 해당 관련된 사이트의 오보라는 쪽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대단히 큰 실수를 우리나라 언론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메림역사문화TV에서 최초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해외 유명 산악 사이트에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된 지도같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KBS 방송까지 아마 탔고 우리나라 여러 기사 신문사에 기사가 났는데 문제는 뭐냐 사이트의 오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표기를 오류했다는 쪽으로 언론기사 방송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에는 일장기가 이제 울릉도에 붙어있는 쪽으로 나갔는데 보면요. 독도도 이렇게 울릉도도 다 이제 일본 땅이라고 표기되어 가지고 다 소개되어 있는 그런 해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운동 하시는 서경덕 교수님은 2020년부터 일본에서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의 울릉도가 자국의 심한의 현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종종 지금 일본에 셌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서경덕 교수님은 조금 더 심중하게 아마 좀 더 강하게 역사운동을 벌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종 표기되는 부분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일본은 지금 울릉도를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역사 문제이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또 우리 서경덕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좀 대응책을 좀 수위를 좀 높였으면 하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쭉 한번 오늘 깊은 내용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독도에서 울릉도까지 일본 땅이다. 해외 유명 산학 사이트에서 오기를 했다라는 쪽으로 이데일의 서울신문, 파이낸셜, YTN, 매일경제 그리고 KBS 뉴스까지 이것이 방영된 걸로 나가됐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산학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잘못 알아서 정보를 잘못 알아가지고 표기를 오류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독도에서 울릉도 문제까지 일본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실상을 최초로 유튜브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일본 외무성 사이트 이렇게 보시면 독도 문제, 죽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보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그러면 독도 문제는 여러분들 다케시마는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내용은 똑같이 여러분도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일본 외무성 이렇게 입장도 되면서 바로 총리, 내각 총리를 직접 어떻습니까? 보좌하는 역할인 내각 광방 광방이죠. 내각 광방 여기서도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뜨이기 때문에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 외무성의 입장이면서 바로 총리의 입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내각 광방 사이트에 그 내용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검색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유튜브로 좀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본 외무성 사이트는 독도 문제 이런 부분은 12개 언어로 전세계에 표기돼가지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다 이렇게 홍보가 다 끝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이트를 깊게 들어가면 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무슨 문제냐 울렁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독도 문제는 여러분들 사이트의 금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금면에서는 독도에 대한, 축도에 대한 영토권에 대해서는 일본은 영원히 뭐냐 일관된 입장을 체대해가지고 자기들 땅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찾겠다는 그런 의지도 이제 표방해놨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본 외무성 사이트의 독도, 축도에 관련된 내용, 표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내용은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독도는 일본,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했으면 그 옆에 있는 왜 울렁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안 할까 하는 의구심을 누구나 가졌죠. 국민들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야, 일본이 독도까지 자기들 땅이라 주장하는데 왜 울렁도는 그냥 둘까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일본은 다음 전략으로서 울렁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뭐다? 해결해야 될 급한 과제가 독도를 일단 국제사회에서 부각시켜서 일본 영토로 드리는 그 내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독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울렁도 문제까지 터뜨릴 생각은 일본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모든 논리는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 뇌무성 사이트 들어가시고 아니면 감방 이렇게 내각의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독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식하는 배경 배경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축도의 인지라는 부분이죠. 저쪽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 내용을 우리나라 외교부 그리고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렁도까지 설마 일본이 건드릴까 하는 그런 태도를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일본의 축도 다케시마에 대한 인지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좀 보신 분들은 아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뭐가 서는 데이냐면 공식 사이트입니다. 외무성 사이트와 감방 내각의 사이트에 뭐냐면 자,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뭐라 한다? 송도, 마스시마, 시마는 섬이죠. 마스시마로 불렸는데 반대로 원래 울렁도가 다케시마,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다. 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1번에 매겨놨습니다. 자, 뭐다 여러분들? 자, 다케시마는 여러분들 지금의 다케시마는 바로 독도, 축도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데 여기 내용은 뭐냐? 원래 다케시마는 울렁도, 자기들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다케시마라는 논리를 먼저 1번에 펴놨습니다. 이 내용은 자기들 논리 속에서 본다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지도를 다 비교해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뭐냐? 자, 울렁도까지 뭐다? 울렁도, 지금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해가지고 만족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은 울렁도가 다케시마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부분을 이제 인터넷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쭉 있고요. 이런 근거 자료를 이제 들이댑니다. 외무성사에 대해서는 명치 시계 지도를 들이대면서 울렁도가 원래 다케시마라고 이렇게 논리를 정립을 해놨습니다. 논리대로, 자기들 부르는 논리대로 말한다면 죽도는 울렁도, 자기들은 그리 불렀습니다. 송도는 지금 옆에 말하는 말 그대로 독도,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불렀죠. 하지만 이것을 새삼스럽게 이제 독도 문제를 자기들 영토로 부각하면서 울렁도까지 이제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그 포인트까지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뭘 증거 자료를 드리냈냐면 1787년에 프랑스 항해가 라페루츠가 울렁도에 도착하여 다줄레 섬으로 명명했고 1789년에는 아마 울렁도 사람들이 다 줬는가 그때 사람이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래면서 어떻습니까? 울렁도 그것을 다줄레라고 했고 1789년 영국의 탐문가 클레토 울렁도를 발견했는데 이 섬을 아르고노트라고 이렇게 섬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측정한 울렁도의 갱도와 위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렁도가 마치 두 개인 선거처럼 이렇게 기재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사키의 대진마의 어사시볼트가 유럽에서 일본 지도를 1840년 간행을 했는데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케시마, 울렁도의 에도시대 호칭이었고 마스시마는 현재 다케시마의 에도시대 호칭 요리되어 있죠. 이 두 개의 섬을 자기들은 죽도송도라고 쭉 불러왔는데 보면 죽도송도라고 불러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만든 지도에 뭐랬냐 이것을 바꿔 기재했다. 바꿔 기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혼란을 불러왔다라는 쪽의 논리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까지 일관대에게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려오던 울렁도를 뭐입니까? 마스시마로 불리게 된 혼란을 가져오게 된 배경이 바로 시볼트라는 사람이 일본 지도에 편천할 때 혼돈해가지고 이렇게 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마스시마를 멀리서 보아왔다는 일본인이 마스시마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은 했는데 1880년 현지 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이 마스시마가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울렁도임을 확인했다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뭐죠? 보면요. 마스시마는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뒤에 이제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마스시마는 원래 지금의 독도였고 다케시마는 뭡니까? 보면 다케시마는 원래 울렁도였는데 188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마스시마로 불리던 섬이 울렁도라고 그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토대로 울렁도는 마스시마로 불리게 되었고 원래는 다케시마였는데 마스시마로 불리게 되었고 그래서 1905년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의 다케시마를 독도를 다케시마로 정식으로 불렀다라고 이제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뭐죠? 울렁도가 원래 다케시마고 지금 독도는 뭐다? 마스시마 심하는 섬이니까 마스시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 나름대로 외무성 자료라든지 관방 내각 자료에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올렸죠. 그러면서 한국은 무슨 입장 한국에 이렇게 한국인들은 어떻게 독도 문제하고 울렁도 문제를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논지를 써놨는데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이었던 울렁도가 512년 신라에 기속되었다는 기술은 있지만 또 우산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보이지 말고 다른 거 보면 되죠. 다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자 또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도를 들이대가지고 아 이게 이제 자기들 논리를 펴는데 한번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한국 측은 동국문헌비교 정보문헌비교 그리고 만기요람의 여지지를 인용하여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스시마라고 기술되어 있다. 송도 송도라고 되어있다.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산도가 독도인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산도가 이것까지는 말 그대로 기록에 있는 거 확인하면 되고요. 여지지의 본래의 기술로 보면 우산도와 울렁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는 이번 제가 여지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지 그래서 동국문헌비교 등의 기술은 여지지에서 직접 올바르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다.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 논리를 폈는데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동국대전도에 그려진 울렁도와 우산도와 울렁도 위치 1740년대 지도 보시면 울렁도가 보시면 뭐죠? 보면요. 울렁도가 왼쪽 우산도가 오른쪽 우산도가 독도라고 표현해 놨죠.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다른 지도 보시면 우산도 울렁도가 바뀐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안 가봤으니까 안 가보고 말만 듣다 보니까 위치를 바꾸는 지도가 팔도청도 그죠? 그 다음에 동국지도 이렇게 쭉 나오고 이리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이유가 뭐냐면 한문 사료 원문만 보다 보니까 우산하고 이게 울렁도하고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관동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팔도 지도는 보면 울렁도하고 독도 표기를 이렇게 이렇게 정확히 잡아놓고요. 대한녀지도 그대에 잡아놨습니다. 그럼 사료 원문 보겠습니다. 동국문헌비교 1770년 자료를 보시면 우산도 울렁도 보시면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하나가 돼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산이다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는 섬이라는 개념으로 우산도 울렁도라는 표현을 썼고요. 1700년 자료입니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렁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었다 해가지고 여기는 울렁도 우산도 우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지지에서는 울렁과 우산이라는 지명을 두 가지를 썼는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 라고 해가지고 표현해놨죠. 이게 말 그대로 동국문헌비교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역사 기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대로 나와있고 자 만기요람 1808년 자료 보겠습니다. 보면 울렁도가 울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고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렁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고 여기도 표현해놨죠. 여기도 뭘 했느냐 1800 자료에 보시면 자 울렁도를 표현하는데 울렁도를 어떻게 표현했다 여러분들 울렁과 우산을 같이 개념을 표현해가지고 울렁도라 썼습니다.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헷갈린 문헌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개념 1800년 자료에서는 울렁도를 울렁과 우산을 합해가지고 울렁도라 표현했었죠. 그러면서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한 섬은 뭐죠? 송도라고 표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자료에 보시면 여기도 우산도 뭐 이렇게 표현을 달리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놓고 우산과 무능 여기서는 뭐죠? 울렁을 무렁이라 표현해가지고 그냥 두 섬 우산도 무렁도가 아니라 우산과 무렁이라 표현해 놓고 뭐냐 바다 가운데 있고 신라 때는 뭐다 이 두 섬을 합쳐서 우산국 혹은 울렁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 자료 때 울렁도라는 것은 바로 지금은 말한다면 울렁도와 독도를 합쳐서 울렁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산국으로 불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잘 분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헷갈리가지고 일본에서도 헷갈리니까 이상한 말을 써놨습니다. 여기서는 우산도 무렁도가 아니라 우산과 무렁 두 섬을 합쳐서 우산국 또는 울렁도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놓고요. 정보 문헌 비교 1908년 자료 보시면 여기서는 우산도하고 울렁도를 분리해놨죠. 두 섬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울도군에 소속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두 섬 중에 하나가 우산이고 지금 우산이 뭐지 보면 말 그대로 독도라는 표현이 이렇게 앞에 문헌하고 비교한다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림으로 정리한다면 자 동해바다 두 개의 섬이 있는데 울렁도하고 어떻습니까? 독도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는데 저 울렁도는 뭐다? 울렁 혹은 무렁으로 불렀다. 도자를 안 붙이고 그리고 독도는 뭐죠? 우산이라 불렀는데 자 일본에서는 뭐라고 불렀다? 일본에서는 저것을 송도 마스시마라고 불렀다. 그죠? 그러면서 이 울렁도와 독도를 합쳐서 뭐다? 우산국이라 불렀던지 아니면 1400년대에 대해서는 뭐다? 울렁도는 독도하고 울렁도를 합쳐서 울렁도로 불렀다는 것이 1400년대의 기록이고요. 이걸 또 우산국이라 다 불렀습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산국 하다 보니까 현장을 안 가본 사람들은 뭡니까? 울렁도를 울렁도 앞에다 뭘 그렸다? 독도를 우산국을 앞에다 그렸죠. 우산이 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확인을 안 하면 지도도 거꾸로 그린다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시면 죽도 죽도에 대한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록에서는 죽도가 없습니다. 죽도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일본에서 울렁도를 뭘로 불렀나? 독도를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케시마 불렀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울렁도를 으로 불렀느냐 죽도로 불렀 다케시마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기록에는 없는데 단지 독도를 우산이라고 부르고 또 송도라 표현해가지고 마스시마라고 불렀다는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에 있는데 죽도를 울렁도로 불렀다는 기록은 없고 일본에서 자기들이 볼 때 그렇게 불렀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왜 갑자기 일본이 독도 문제를 꺼내면서 울렁도를 다케시마로 주장하는 그 배경을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문헌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증거절을 대는 것이 뭐냐면 보시면 그때 자기들이 울렁도에 갔을 때는 뭐다? 여러분들 허가증을 받고 갔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그때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울렁도 갔을 때 뭐다?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허가증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울렁도도 뭐다? 원래는 여기서 본다면 말을 안 해놨지만 뭐다? 울렁도도 일본의 영역이었다는 표시를 살짝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울렁도하고 관련된 인물은 누구죠? 안용복을 들이대면서 안용복의 진술이 이상하다. 이런 쪽으로 이 사람도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쉽게 말하면 약간 의심이 드는 인물이다. 공무원을 사칭했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안용복에 대한 신비성을 대단히 많이 비판하고 있는 사이트가 일본의 외무성 사이트입니다. 우리는 안용복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들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로 안용복은 대단히 나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서 지금 외무성 사이트에 그리고 관방 내각 사이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뭘 했느냐 안용복은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다. 물론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죠. 열받아가지고 꼭지도로 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바다 건너가지고 일본까지 가가 따졌잖아요. 우리 땅인데 왜 오냐고 울렁도 독도 오지 마라고 따진 사람이 안용복인데 일본은 그걸 가지고 기록에 여겨가지고 안용복은 뭐냐 조선의 정부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인물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니고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독도를 조선 땅으로 데리고 이렇게 자기들 주장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주할 미주할 이런 쪽으로 하죠. 일본 사이트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안용복은 믿을만한 사람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 이렇게 이야기해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정동국 여지성남에 있는 지도를 쭉 이야기하면서 뭘 했느냐. 잘 보시면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작은 섬이 그려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두 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지만 만약 한국 측이 주장하는 대로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도에서 울릉도는 울릉도와 그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는 점으로 실존하지 않는 섬이라고 이렇게 요번에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지도 책 쓴 사람이 뭐다? 우산국이다. 우산국이다. 그러니까 우산이 준갑다. 울릉도보다 앞선갑다. 해가지고 우산도가 앞에 있다고 지도를 그리는 바람에 그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어떻습니까? 그 꼬투리 지도를 잡아가지고 야 이거는 실제하지 않는 섬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리를 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참 준비를 준비를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사건을 여러분들 한번 보신다면 숙종 때 일이죠. 1693년 안용복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의부로서 울릉도에 가서 배를 대는데 외인들이 있으니까 꼭지 돌아가지고 잡혀갔죠. 가가지고 안용복이 어떻습니까? 백기주까지 가가지고 태수한테 따집니다. 우리 왜 조선 땅인데 왜 끌고 오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제 울릉도하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울릉도가 오면 당연히 독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조선의 땅으로 끌고 온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죠. 자 여기에 그런 기록이 여러분들 숙종 때 숙종 19년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때 이제 이 섬도 뭐 크게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크게 쉽게 말해 신경을 났었는데 갑자기 안용복이 등장해가지고 외교 문제를 비하니까 그때 조선과 일본 정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가 터진 거죠. 그전까지는 에이 저 섬이 무슨 중요한가 다 쳐박아놨는데 양쪽 다 쳐박아놨는데 안용복이 갑자기 개입해가지고 야 저거는 조선 땅이다 하는 바람에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조선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조선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원래 우리 땅인게 누가 신경 쓰겠냐 이래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시키만 고기잡이로 나가고 이랬는데 허가증도 끊어졌는데 이상해지잖아요.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조선하고 일본하고 화해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찬물 끼얹게 돼가지고 조선에서도 별로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일본에서도 평가했는데 결국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지리적으로 인범보다는 조선과 더 가깝기 때문에 조선의 지게 조선의 땅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쪽으로 일본에서 공식 문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말 그대로 울릉도토 조선의 영토가 된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문서화 돼 버렸죠.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일본 사람들은 울릉도로 갈 때 여러분들 보시면 다케시마로 불렀죠. 그 다케시마로 불렀다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사료 여러분들 볼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토의 허가장이 나오는데 일본 그때 일본에서 어떻습니까? 울릉도로 가는 사람들한테 배 타고 가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이걸 끊은 줬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빨간 박스 보시면 축도가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 울릉도를 죽도라고 자기들은 부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독도를 뭐다? 송도라 불렀고 근데 지금은 뭐를 보면 일본은 지금 독도를 죽도라고 불러가 다케시마를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일본이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지나간 지금 덮어둘만한 문제도 다시 어떻습니까? 드러내가지고 원래 울릉도가 다케시마라고 이제 쉽게 말하는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다음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원래 이제 백기주라는 것은 원래 우리 역사기록에는 백자를 보시면 뭐죠? 보면요 일배백제라는데 원래는 백기주 한자가 뒷자입니다. 일본 산험도에 속해 있고 노란 박스천이 된 데가 그쪽 지역인데 저까지 어떻습니까? 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일본에 갔다가 어떻습니까? 고생 죽도록 하고 왔다가 꼭지도로 가지고 1696년 울산에서 순천 송강사의 성녀 네은의 배하고 11명을 모아가지고 다시 울릉도로 출항해가는데 이 출항의 목적이 뭐냐 일본에 가서 따지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멱살 잡고 어떻습니까? 어부들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일본 어선들이 도망가니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역까지 갑니다. 자 호키슈라고 일본에서는 나오죠 어부 있는데 관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관직을 공무원을 사칭을 했는데 울릉우상 양도감 세장이라가지고 없는 배설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배설이 돼가는데 이걸 일본이 이번에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공무원 사칭했다고 가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대마도주도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양국의 외교 문제로 터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 손을 듭니다. 들어가지고 대마도주를 통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울릉도하고 울릉도 침입 울릉도는 독도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울릉도 침입 및 월경을 금지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일본이 손을 들었죠. 안용복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안용복의 2차 일본을 갈 때 여러분들 소장했던 여러분들 문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일본의 관리가 써준 건데 뭐랬습니까? 제가 보면 조선의 지도를 팔도를 해가지고 그중에 강원도에 보면 뭡니까? 강원도 밑에가 뭐가 나죠? 자 강원도 그 도 안에는 뭐가 있다? 죽도 송도가 유 앞에 유 있죠? 유 죽도 송도 지금은 다케시마 마스시마 쉽게 말하면 울릉 울릉 울릉도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문서까지 어떻습니까? 항복문서 속된 말로 완전히 빵빨에 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용복의 신부는 어부입니다. 어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양반을 속된 말로 직업으로 말한다면 국무총리상을 주든지 대통령상을 주든지 해가지고 직급이 있으면 직급을 올려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어부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야이씨 골치 아프고로 일본하고 조선하고 어떻습니까? 이 분쟁을 이야기시키게 돼가지고 야 이 목을 잘라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처음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참 이상한 나라죠. 그때 조선은 왜 귀찮은 일본하고 어떻습니까? 외교 문제를 일으키냐. 이 어부라는 놈이 이래가지고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을 칠려 했는데 뭐냐. 남구만 선생이 그걸 막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아시죠? 이 양반은 우리나라 고대사 영역에 대해서 대단히 투철한 역사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애도 막부해서 뭐냐. 우리 절대로 울렁도 하고 독도 안 갈게.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남구만은 뭐 이랬으면 남구만 선생은 역사적인 캐크다.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뭡니까? 외교 문제를 비하했으니까 쳐 죽여야 된다. 안용복을 뭐냐. 목을 잘라 죽여야 된다 하는데 그런데 남구만이 어떻습니까? 그때 정권을 시키면 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니까 타협책이 나온 것이 뭐냐면 윤지한이라는 사람이 안용복이 공무원 사칭을 했다. 무단 월갱을 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 다음에 딴 놈들이 또 가서 또 외교 문제 터뜨린다. 요번에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사행을 면하고 대신 기항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안용복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물론 기항살이하고 고생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살다 갔겠죠. 하지만 이 안용복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울릉도 독도 문제, 외교 문제가 그때 단판을 지었는데 문제는 인근은 말랐는데 어떻습니까? 말랐는데 이제 다시 일본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울릉도가 원래 다케시마였고 독도는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들 땅이다. 라는 논리를 이제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이 독도 영토 주장에 이어서 이제 울릉도를 본래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안정복을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본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거 이것을 외교사에 완전히 이제 자리 잡게 만들고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울릉도를 이제 일본 고유 영토로 들고 오는 작업 이제 다케시마가 원래 울릉도였다. 이걸 이제 두 번째 강조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도도 먹고 울릉도도 뭐다?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울릉도는 한국인들이 저리 살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남북한의 여러 가지 변동적인 전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군사권을 가지고 외교사에 주장을 해가지고 국제 재판을 통해서 울릉도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것을 일본은 외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방송 취지 아시겠죠? 최근에 울릉도를 해외 유명한 산악 사이트에서 일본 영토로 표기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오류라든지 아니다. 정부를 잘못하고 표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만 몰랐지 외국에서 울릉도를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은 울릉도는 누구의 땅이라고 알고 들어온다? 일본 땅이라고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 산악 사이트라든지 많은 사이트에서 울릉도를 검색한 그런 그런 검색을 해보시면 미국에서도 어떻습니까? 울릉도를 검색을 하면 울릉도는 일본의 다케시마로 표현되어 가지고 일본의 고대 영역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외교 사이트를 통해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똑같이 일본 국민들도 지금은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없겠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독도가 90% 교과서에 다 표기된 것처럼 어떻습니까? 울릉도도 이제 다케시마로 다시 일본의 역사책에 표기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울릉도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 사이트를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 외교부라든지 역사운동하시는 분들 우리 석영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신다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아시고 독도 문제와 더불어 울릉도 문제도 같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시기까지 왔다는 걸 좀 이렇게 인지해 주시고 역사운동의 방향성을 잘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립역사문화TV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울릉도가 고대 자기들 역사 자기들 부르는 호칭이었죠. 다케시마라는 거 그리고 우리 첫 기록을 통해서 독도가 뭡니까? 독도가 송도였다는 그 기록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일본이 두 번째 전략으로서 울릉도를 자기들 고대 역사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당할 일입니다. 반드시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매립역사문화TV 우리 국민들과 함께 가니까요.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많이 여러분들 많이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른 영상 찍어놓은 거는 또 뒤에 올리겠습니다.